시능 공부를 통해 선정된 문구와 우리 인천 내 시정 문구인 살고 싶은 도시, 함께하는 인천 등의 네온사인을 만들어서 이곳 무대에서 점등식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. 또 인천 야행이 상징이죠. 지금 무대 위에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보름달이 함께 점등이 될 겁니다. 이 불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인천 야행 문화재가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서 외치겠습니다. 자 같이 외칠게요. 시작! 하나, 둘, 셋! 첫번째 기회 여러분 대행정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